한국 투자진권 수미더리포트의 한시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4분기 어닝 시즌 중간 점검 자료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후반부에 진입했는데요. 현재 상장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절반 정도이지만 대영주는 80%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4분기 실적의 윤곽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지요. 4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좋지 못했습니다. 합산 예상 실적을 100이라고 한다면 실제 영업이익은 6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순이익은 100 이상이 나왔지만 이는 삼성전자의 일회성 이익 영향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순이익은 예상치의 14%에 불과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업종뿐 아니라 에너지와 소재 업종 역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금융업종 역시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 대부분의 업종 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23년 실적 추정치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실적은 2021년에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실적이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 우려는 3월 말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4분기 실적이 부정적인 계절성이 있다면 1분기 실적은 양호한 계절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실적 우려는 3월 말에 1분기 실적이 조정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